안녕하세요 한마음교회 이찬균 목사입니다 초신자를 위한 성경파노라마 구약편을 찍었었는데 신약편을 다시 여러분과 나누기 위해서 그동안에 기다리다가 이제 드디어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초신자를 위한 성경파노라마 초성파 신약편 14편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특히 신약성경에 나타난 예수님과 그의 복음과 또 이를 따르고 사모하는 제자들과 또 교회들 그리고 오늘 우리 하나님의 참된 진리 말씀에 갈급하고 있는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약성경은 어떻게 또 새롭게 다가올까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번째 시간은 당연히 복음서입니다 복음서는 신약성경 27권 중에서 앞에 나오는 4권을 복음서라 그렇게 부르죠 신약성경 27권의 순서를 아시나요? 마테,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 4개고요 그 다음에 사도들의 이야기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우서 그리고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리뽀서, 골로세서 그리고 대살로니카 전우서, 디모데 전우서, 그리고 디도서 그리고 빌리뽀서, 히브리서, 야고버서, 베드로 전우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요한계시록 27권이군요 구약성경이 39권, 신약성경이 27권이죠 그래서 39, 27, 66권 그 신약성경의 27권 중에서 앞에 나오는 4권이 복음서다 그래서 마테, 마가, 누가, 요한 그런데 쓰여진 연대가 앞에 3권은 비슷하고 그래서 바라보는 관점이 비슷해요 그래서 공관복음, 시네틱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바라보는 관점이 비슷하다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예수님의 부활, 승천 그리고 제자들에게 부탁하시는 이야기까지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그런 약 3년여의 공생회를 다루고 있는 예수님 이야기가 공관복음서 마테, 마가, 누가 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요한복음은 그 새 복음서와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조금 나중에 그리스도 교회가 이제 왕성하게 퍼져나가고 있을 때에 그리고 교회에 대한 세상의 위협이 있을 때에 쓰여진 것이 요한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공관복음, 마테, 마가, 누가와는 약간 달라요 포맷이 다릅니다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셨고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있는 상태에서 그 예수님이 가짜라는 여러가지 이단의 그런 위협 앞에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집중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공관복음서하고는 약간 관점이 다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 7절에 보면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잖아요 그게 요한계시록의 이야기죠 22장에 걸쳐서 나오는 성경의 가장 마지막 이야기 아마겟돈 전쟁이 나오고 굉장히 스펙타클한 그런 판타지 영화 같은 그 많은 역사의 긴 시간이 압축돼서 나오는 요한계시록에 마지막은 정말 아름답고 평화로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데 그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하늘이 열리고 열린 하늘에서 하나님의 보좌가 나타납니다 어린양의 보좌가 그리고 보좌의 안재시가 나타나고 그 주위에 4가지의 영물이 나타나요 생물이 그런데 그 생물들이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생물이 사자입니다 잠원에 보니까 사자는 뭐예요 가장 위험있게 걷는 짐승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그 사자 사자는 동물의 왕이죠 그래서 마태우 보금에게 사자의 별명을 붙여줬어요 그래서 마태우 보금은 사자 보금이라 말합니다 사자는 위험이 있는 동물의 왕 그래서 예수님은 왕 중 왕으로 오셨습니다 왕이라는 것은 지배하고 다스리고 빼앗고 그리고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 그분만이 진정한 우리의 왕이고 먹자시다 그런 의미에서 마태 보금은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하나님의 형상으로 증받은 모든 인생의 왕으로 오셨다 그래서 마태 보금은 무슨 보금이라고요 사자 보금 그리고 마가 보금은 별명이 소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7절에 두 번째 영문은 소의 모양으로 나와요 소는 순종의 아이콘이죠 그래서 순종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리고 있는 마가 보금은 소보금 그리고 세 번째는 동물이 아니라 사람 모양을 하고 있었다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인자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 성경에서 신비롭게 표현하고 있는 예수님은 자기를 인자라고 자주 표현하셨거든요 그래서 누가 보금은 정말 어린 양을 찾아서 헤매이는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는 그 어진 먹자 마음이 애타는 먹자의 이야기를 누가 보금은 아름답게 그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누가 보금의 별명은 인자 인자의 보금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생물 네 번째는 날개가 길고 손톱이 그리고 윗풀이도 큰 동물이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면 독수리입니다 켄터키 독수리가 아니고 아 독수리 그래서 그 독수리를 나타내는 것이 요한 보금입니다 요한 보금은 독수리는 태양을 응시하거든요 태양을 똑바로 응시하는데 요한 보금은 하나님을 응시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예수님의 일곱 번에 걸친 자기 선언 에고 에이미 에이미는 사람 이름이 아니고 헬라오 동사죠 그래서 나는 누구이다 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는 선아 먹자 나는 생명의 찬 보도나무 예수님의 일곱 가지 자기 선언이 나타나 있는 그래서 요한 보금은 독수리처럼 예수님을 똑바로 쳐다보고 그래서 별명이 뭐라고요? 독수리 독수리 보금이 요한 보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마태보금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들을 여러분과 함께 짧게 나눌 건데요 첫 번째는 약속은 성취된다 그런 것입니다 약속은 성경의 큰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생명과 그리고 그 생명 안에 담긴 그 놀라운 비밀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의 뜻과 비밀을 알 수 있는 존재도 함께 창조하셨습니다 그게 인간이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존재 그래서 하나님의 그 창조의 솜씨와 이 모든 것들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누릴 수 있는 존재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니었죠 그러기 위해서 이겨야 할 싸움이 있고 견뎌야 할 시련이 있고 그리고 변화해야 될 그런 과정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걸 가로막은 것이 어두움과 죄죠 그래서 그 죄를 이기지 못한 인생을 하나님은 다시 리컬 하셔가지고 자동차가 문제가 생기면 제작자가 다시 리컬 해가지고 다 치유해 주잖아요 그래서 보상도 해주고 다시 새롭게 부품을 갈아 끼우기도 하고 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리컬 하셔서 그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고 할 때 세우셨던 계획을 꼭 완성하겠다 하신 거예요 그게 약속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자체가 약속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 자체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다 해 주시려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가장 아름다운 표현으로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엄마가 아이를 그 자궁에서 못해서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전제를 이렇게 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리고 세상에 내어놓고 하는 것 이게 다 구원이죠 근데 그 구원의 과정은 약속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약속 그래서 이 구약성경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성취되는데 그 성취의 키를 가지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가 이 약속의 키로를 하는 약속의 주인공이 된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을 잊고 있어요 예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사이에는 뭐가 있을까요 예 과가 있다고 얘기하려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사이에는 400년의 시간이 있습니다 400년의 말라기가 구약성경에 39번째 성경이 쓰여진 다음에 마태복음이 시작될 때까지는 약 400년의 시간이 있어요 그 400년의 시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예 우리는 페르시아 제국이 세상의 세속 역사를 지배하는 데까지 구약성경에서 이제 알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는 헬라 제국이 등장하고 또 그 헬라 제국은 이제 동양 문명인 오리엔트와 그리스로 대변되는 서양 문명을 하나로 통합하려는 그런 야심찬 철학을 갖고 있던 것이 헬라죠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을 따라하기를 헬레니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헬라 사람들을 따라하기 그게 헬레니즘입니다 그 헬레니즘이 세상을 지배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로마 세계가 들어왔죠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는 이제 로마 제국이 막 지배하기 시작했을 때잖아요 그래서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사이에 그 400년 사이의 틈이 있는데 사람들은 이제 그 사이에 과연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오실 길이 준비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헬라의 알렉산더 대제라는 아주 뛰어난 그런 통치자를 통해서 지중해 일대 이제 나중에 보금이 달리게 될 보금의 그 무대 보금의 비단길이 될 그 무대를 언어를 통일시켰습니다 그래서 헬레니즘 세계에 헬라어로 그리커로 언어를 다 통일해서 그래서 신약성경이 헬라어로 쓰여질 수 있게 된 거죠 또 보금이 하나의 언어로 전해질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약성경의 약속을 성취하고 다리를 놓으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보금은 구약에 하나님의 그 약속이 어떻게 된다? 성취된다 그리고 이 마태보금의 구조적 증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생애와 말씀입니다 자수에 보면 이렇게 씨줄과 날줄로 자수를 아름답게 표현해 가잖아요 그래서 이 마태보금에도 이 아름다운 자수가 놓여지는데 약속의 성취라는 그 큰 주제가 놓여지는데 그 기교 방식은 뭐냐면 씨줄과 날줄이에요 자수의 씨줄과 날줄 그래서 씨줄은 뭐냐면 예수님의 생애입니다 그가 어떻게 베들레헴의 별을 보고 따라온 동방 박사들에게 영접을 받으며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그리고 헤롯왕의 박해를 피해서 이집트로 피난을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갈릴리에서 성장하고 그리고 복음의 사역을 출발하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예루살렘을 향해서 십자가의 길 비아 돌로로사를 가시는지 그 가슴벅찬 생애의 그 이야기가 쭉 펼쳐지고 있고 그리고 그와 병행해서 예수님에게서 빼놓을 수 없는 위대한 말씀 예수님의 위대한 말씀이 거기에 날줄로 그때마다 이렇게 겹쳐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마태보금을 보실 때에 하나님의 그 약속이 성취된다 그 주제를 마음에 담고 보시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핵심적인 말씀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말씀들이 마태보금에는 많아요 그 정말 위대한 말씀들 살아있는 말씀들이 그 중에 여러분이 생각나시는 건 뭘까요 마태보금에는 다섯 종류의 위대한 말씀들이 나오거든요 그 중에 제일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고 마태보금이 자랑하는 가장 아름다운 말씀은 뭘까요 뭐니뭐니 해도 돈이 아니고요 산상수훈입니다 산위에서 하신 말씀 산상수훈 누가 보금에 가면 배위에서 하신 말씀은 선상수훈 산상수훈은 마태보금 5장부터 7장까지 나오는 정말 주옥과 같은 말씀이에요 그 자체로 시 같기도 하면서 그러나 그 가운데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다스리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그런 라이프스타일과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는 것들을 나타내 주는 정말 중요한 말씀이 산상수훈 산위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진실 하나님 나라의 라이프스타일 하나님 나라의 좋은 이야기 좋은 소식 그게 마태보금 몇 장에서 몇 장 5장에서 7장까지 나오는 예 바로 산상보금이죠 그 중에서 5장 3절에서 10절에 보면 정말 아름다운 말씀이 나오죠 그게 뭘까요? 8복,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리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리를 위하여 핍박을 잡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예수님께서는 이를 얘기하고 계세요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그 순례자의 길에서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대안적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이를 예수님께서는 그 위대한 말씀 속에서 얘기해주고 있어요 이것은 현실과 유리된 삶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살아갈수록 아하 그렇구나 여기에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런 마음의 자세 살아가는 스타일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로 이 안에 담겨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셨다 자 예수님께서 또 해주신 우리에게 위대한 말씀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천국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특별히 예수님의 7가지 천국 비유가 나오는데 그것도 너무나 아름다운 비유이죠 그래서 씨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고요 4가지 우리 인생의 마음밭에 대해서 나오고 가라지에 대해서 겨자씨에 대해서 누룩에 대해서 감추인 보화 또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에 대해서 그물의 비유에 대해서 이렇게 천국 비유들이 나옵니다 천국은 감추어져 있고 그리고 사모하고 그리고 이를 위해서 자기의 마음을 열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진다 그래서 천국 비유는 감추어져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바로 예수님은 길잡이시고 안내자예요 그래서 그 길을 따라가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에 대해서 배우고 또 그리고 이 천국의 보배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노래를 하잖아요 천국은 마치 파태 감추인 보화 그래서 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보배를 발견한 사람은 가가지고 놈 팔고 집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그 보배를 사고야 말 거야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또 이 마태복음에는 넉넉하게 넉넉하게 담겨 있습니다 이 천국의 이야기는 구약성경에 하나님의 약속이 완성이 되는 것을 구슬프게 아니면 너무나 고통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너무 기쁘고 아름답게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걸 알려주고 있어요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이 진짜 좋은 진주를 발견하니까 모든 것을 팔아서 그걸 사는데 하나도 아깝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마지막은 너무나 허전하고 슬픈 게 아니라 마치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면서 마지막 날의 축제를 벌이는 그 클라이막스와 피날레가 엄청나게 영광스러운 것처럼 그와 같은 거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와 위대한 말씀이 만나서 바로 모든 인류를 향한 좋은 소식 복음의 이야기를 이루는 것이죠 이 복음의 이야기는 다섯 단계로 이 복음서에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께 전권을 위임받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자신이 복음의 시작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시고 하신 말씀이 복음의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뭐냐면 바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의 죄를 없애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치유하고 회복시켜주시는 거죠 죄를 사하고 눈을 뜨고 병을 낫게 해서 회복을 시켜주시고 그러고 나니까 너무나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잔치가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회복이 되니까 또 뭐가 돼요 누가 복음 15장에 보니까 아들이 돌아와서 회복이 되니까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이고 그리고 나서 신분이 회복이 되니까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너를 이제는 정의라 하지 않고 내 친구라 하고 그리고 내 아들이라 하리라 그래서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두 번째 예수님이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치유하고 말씀하시면서 회복하신다 그리고 그 세 번째 복음은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렇게 치유와 회복을 하시는데 죄에 빠진 인간에게 뭔가가 필요합니다 뭔가가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가를 지불하시고 자기가 직접 백신이 되시는 그게 십자가의 죽으심 값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이 되시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그게 복음의 세 번째 이야기 그래서 복음서에는 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나와 있고 이거 빼고 할 수는 없나요? 베드로가 얘기했다가 사탄아 올라가라 얘기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지 못하는 거죠 네 번째는 그 백신이 완성되는 거죠 부활입니다 죄는 떠나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왕로를 타는 그래서 네 번째가 복음의 네 번째가 부활이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뭐냐면 그 생명을 나르는 거죠 가서 전하라 증인이 되라 천하 만국에 바로 이 복음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라 예수님께서는 부탁하셨어요 백신을 만들었으니까 날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 결국아 산소를 가지고 모세혈관까지 날라와서 생명을 심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가서 전하라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게 복음의 몇 번째 다섯 번째 단계인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정권을 가지고 오셨고 그리고 오셔서 치유와 회복으로 말씀하시고 직접 행하시고 그리고 자기가 그 구원의 생명이 되도록 백신이 되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구원을 완성하신 백신이 되신 예수님의 부활과 그리고 이것을 가서 전하고 나르는 제자들의 선포와 전도 이게 복음의 다섯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제 로마서 이후에 가면 이 복음의 다섯 단계가 어떻게 우리 안에서 작용하는지에 그 복음의 DNA를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이런 거죠 오늘 짧지만 마태복음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구약의 약속이 성취되고 23번이나 구약 성경의 약속이 어떻게 이 예수님에게서 성취되는지를 마태복음은 23번이나 얘기하고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심이라 하는 표현도 11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따라서 걷다가 그 위대하고 아름다운 말씀을 품고 백신이 되신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28장 19절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와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그들은 예수님의 그 루트를 따라서 땅끝을 향해서 지중해를 동편으로 따라 동편제 서편으로 돌아 서편제 그리고 땅끝을 향해서 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까지 이 마태복음과 함께 여러분 행복한 믿음의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